민니! 미연한테 알려주고 싶은 태국아 미연 마이스 웨이 뭔지 무서워 말해봐 미연 마이스 웨이 마이스 웨이 혹시 마이스 웨이 러이카 마이스 웨이 러이카 미연 미연 마이스 웨이 러이카 마이스 웨이 러이카 뭔데? 누가의 실 진정 사실 사실 너의 사실 뭔데? 예쁘다고? 안 예쁘다고 흐음 그냥 말하면 되지 왜 이렇게 까지 왜 이렇게까지 상처받을까 봐